이수근 박보영 장광 그리고 성우 최수민이 만났습니다 애니메이션 눈의 여왕을 통해서인데요 이들에게 공통점이 1 있다고 하죠 바로 배우 차태원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고요 1박 2일에서 차태원과 함께 출연 중인 이수근 과속 스캔들 속 차태원의 딸 박보영 그리고 진짜 차태원의 엄마 성우 최수민까지 이들에게 차태원이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만 이 질문 3번 들어서 제가 대답해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태연씨가 태연 아빠가 자태원으로 대동단결한 눈의 여왕팀 이들의 목소리는 오는 2월 7일부터 애니메이션 눈의 여왕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